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예요!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헤이 지니의 지니입니다! Q. R. S. T. U. V. W. X. Y. M. Z. Now I know my ABCs 여러분들 키즈 크리에이터가 어떤 직업이고 어떤 거를 하는지 혹시 정의! 키즈 크리에이터란 키즈 크리에이터가 뭐예요? 네! 네! Q. R. S. T. U. V. W. X. Q. R. S. Y. M. Z. Now I know my ABCs Next time won't you sing with me 친구 좋아하는 장난감 요즘 뭐 있어요? 장난감! 누구 좋아해요? 아? 누구? 인형! 제가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란 사람이 팬덤을 형성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니의 강연을 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네! 그럼 지니는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